네 안녕하세요 엑소 카이입니다 제 6회 테나시아 탑10 어워즈에서 인도네시아 지역 1위로 저희 엑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지난 탑10 어워즈에서도 저희 엑소가 최종 우승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신 인도네시아 엑소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남아있는 결선 투표에서도 팬분들의 응원 정말 필요하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 드리마카시